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어와 함께하는 메가스터디 민우쌤입니다 자 우리 23년 3월 고1 모의고사 영어 해설 강의를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하고 지문들 여러분들 조금 전반적으로 좀 많이 볼 겁니다 이제 뭐 전반부 후반부 좀 나누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주요하게 문제 푸는 것들 있죠 그것들 문제 풀이 스킬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것들 풀이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적절한 이제 가져야 될 마인드는 어떤 건지 그리고 또 분명히 고1 모의고사들을 보면은 시간의 부족함 이거 처음으로 느낀 친구들 되게 많거든요 중간고사 여러분들 중학교 때 보셨던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다르죠 중간고사 기말고사 보면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낀 친구들은 없을 거야 중간고사를 보면 시간이 보통 남죠 그치? 공부를 한 친구들 안 한 친구들 한 친구들은 막 이제 다 알아서 빡 끝나고 하고 안 한 친구들은 그냥 찍고 그냥 시간이 남지만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촉박한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때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헤쳐나가는 게 맞느냐 물론 선생님하고 지금 유형독해 같이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은 조금 익숙할 거지만 좀 이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이제 볼 때에는 아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 알겠지? 가시죠 음 먼저 20번 갈 겁니다 20번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20번이고 18, 19번은 뺐습니다 편지글이나 그 다음에 뭐 신경 분위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니까 알겠지? 자 가볼까? 보기를 먼저 봐야 돼요 반드시 그래야 여러분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보기를 보고 그냥 대충 눈으로만 읽고 가지 말고 좀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밑줄 같은 거 쳐주면 좋아 부정적인 감정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있으면은 부정적 감정하고 낭비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 그쵸? 키워드 이렇게 잡아주시고 자신의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량을 조정하라 신체 능력에 맞게 운동량 그쵸? 그 다음에 3번은 자기 성찰을 위한 아침 명상 시간 4번엔 생산적인 하루를 보내려면 이를 균등하게 배분하라 이를 균등하게 배분 됐죠? 5번에는 자신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을 파악하여 활용하라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지 선생님이 캐스트 촬영해놓은 것 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보기들 좀 키워드 잡는 것들을 설명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아요 물론 그건 좀 영어 보기 위주로 하긴 했지만 좀 이따 영어 보기도 연습하겠지만 일단 한글 보기는 이렇게 중요한 걸 잡아놔야 돼 그렇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면 지문을 딱 올려본다 했더니 아예 위로 가버렸지 올려봤을 때 한 이 정도? 한 3분의 1 정도? 마지막? 그죠? 이 정도 보고 여러분들의 정답 찾아내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if부터 간다는 거야 볼까? If you haven't thought about energy picks before 만약 당신이 haven't thought about 생각해본 적 없다면 뭐에 대해서? 에너지 픽스 픽크가 얘들아 이제 뭐냐면 정점이지 높은 점 됐습니까? 그래서 에너지 픽스들을 이전에 생각해본 적 없다면은 take a few days 어떤 며칠을 가져보래 며칠을 가져보래 뭐하기 위해서? to observe yourself 너 자신을 관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 자신을 관찰을 해서 뭘 잡아내라는 거냐면 에너지 픽크를 잡아내라 이 소리예요 됩니까? 그러면서 try to note this times 이 시간들을 주목하려고 해봐 when 뭐할 때 you are at your best 그쵸? 너가 최고점에 있는 이 시간들을 try to note 하려고 해봐 이 말인 거지 여기서 when부터는 여기까지가 앞에 나와준 times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는 거고 됐지? we are all different 우리는 모두 다 달라요 for some 누구에게는 the pick 그 정점이 we'll come first thing in the morning 아침에 처음 것들에 올 수도 있고 but for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는 it may take a while to warm up warm up을 하는데 조금 걸릴 수도 있다 좀 늦게 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럼 결국에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들한테 이 베스트한 시간대가 다 다르게 온다 이 말이야 그치? 그러면 정답을 바로 잡아야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몇 번을 만들어주시면 되냐면 5번 그쵸? 따로 체크는 안 할게 바로 넘어갈 거니까 그래서 5번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1번 밑줄 친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가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3점짜리 문제가 나와져 있습니다 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지금 손님 촬영하는 게 금요일이니까 어제 시험 끝나고 나서 어떤 친구 한 명이 시험지를 들고 왔어 작년 이제 저하고 같이 했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시험지를 들고 왔는데 이제 이 문제를 풀고 틀려가지고 질문을 하러 왔더라고 근데 이제 그 이 문제 유형이 21번 문제 유형이 얘들아 많은 친구들이 어려워해 실제로 점수가 3점이 은근 많이 걸려있어요 이게 앞 페이지에 보면은 앞 페이지라고 하면 이제 30번 때 들어가기 전 부분인데 그 전 부분에서 3점짜리가 제일 많이 되어지는 게 21번이거든 그래서 이거 문제 풀이 방법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어 좀 이 요즘 문제 트렌드를 좀 알려드리면 이 밑줄 친 표현에 대한 정확한 해석은 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걸 거의 빈칸처럼 여겨도 괜찮아 대신에 이게 포함된 하나의 문장을 보면서 이 글에서 전반적인 말하는 소재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해주면 좋거든 그치? 그리고 또 요즘에 나와지는 이 해당되는 문제 부분은 좀 주제문과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결국 좀 주제문을 만들어준다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 그치? 그리고 키워드를 보기에서 잡을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먼저 이 문장을 볼까요? The divorce of the hands from the head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혼이라는 단어 divorce가 있어요 떨어진 분리 Over the hands 해가지고 손을 분리 어디로부터? 머리로부터 머리로부터 손을 분리한데 어쨌든 이것이 puts a stress on the human mind 자 여기다 느껴봐 이 밑줄 친 거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죠? 아니 뭐 이것만 해석해서 나쁜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라 뒤에 나머지 문장 봤을 때 put the stress on the human mind 인간의 마음에 스트레스를 준다잖아 당연히 나쁜 거지 않아?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접근방법이 어떻게 되냐 이 지문을 보시면서 이 지문에서 야 이거 안 좋은 거야 부정적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걸 찾아주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보시면 좋아요 자 지문의 키워드 한번 간단하게 해석을 해봐서 볼까 ignorence 무시 무지 그쵸? 무지 모르는 거 근데 뭐에 대한 무지냐면 modern technology니까 이건 키워드를 잡기가 애매해 선생님이 부정적인 단어는 절대 빼먹지 말라고 여러분 캐스트에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보기 키워드 잡을 때 그러니까 현대 기술의 무지입니다 현대 기술에 대해서 모르는 거 2번을 가면은 엔드레스 컴피티션에서 끝없는 경쟁이죠 어디에서 in the label market 노동시장에서 이거는 뭐 여러분들 컴피티션을 잡아도 좋고 아니면 뒷부분까지 잡아줘도 상관은 없겠어 선생님은 일단 여기 빼놓지 말라고 이거 잡아놓을게 3번 갈까? not getting along well with our co-workers 동료 직장인들과 not getting along well 잘 어울려지는지 못하는 거 못하는 거 4번을 가시면 working without any realistic goals for your career our career 우리의 어떤 경력에 있어서 현실적인 목표가 없이 일하는 거 자 여기 가겠습니다 부정적인 어휘 without 잡은 거야 알겠지? 뭐 없이? 그래서 현실적 목표 없이 그 다음에 5번엔 our increasing use of high technology in the workplace 직장에서 높은 최첨단 기술들의 사용 증가하는 사용이죠 그러면 이거는 사용 뭐 증가 증가도 잡아도 좋지만 높은 기술 첨단 기술의 사용 어쨌든 이렇게 잡아놓고 가는 거야 우리 부정적인 거 찾는다 이 지문에서 필자가 말하는 안 좋은 거 그치? 자 가볼까요? 지문을 가시면 if we adopt technology adopt 뜻은 채택하다 이 말입니다 그쵸? 만약에 우리가 채택을 한다면 뭐를요? 기술을 채택을 한다면 자 we need to pay its cause 나 여기서 지문 읽고 정답 풀었네 선생님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알겠지? 자 이 표현을 좀 보시면 얘들아 여기서 코스트가 여러분들 뜻이 비용인 거 알 거야 그쵸? 우리가 기술을 채택하면 우리는 비용을 지불해야 된대 이걸 조금 있어 보이게 의역을 하고 또 코스트의 단어 활용도를 높여보면 얘들아 코스트의 단어 뜻은 대가라는 표현도 있어요 기술을 채택을 하면은 우리는 대가가 있다는 거야 뭐야? 기술 채택하는 게 나쁘다는 거 아니야? 우리 부정적인 거 찾기로 했지 정답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나올 수 있는 거야 좀 더 가볼래? thousands of traditional livelihoods 자 livelihoods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게 생계라는 표현입니다 생계를 유지해서 먹고 사는 그 직업 같은 거 있죠? 생계 아 그래서 전통적인 생계들의 수천 가지가 have been pushed aside 밀려나졌대 됐습니까? by progress 해가지고 뭐에 의해서? 진보 발전에 의해서 발전이라는 게 얘들아 뭐냐면 여기서 테크놀로지를 사용하는 건 이거지 않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에 의해서 전통적인 직업들이 사라졌다 이 소리야 and the life stars around those jobs 여기서 those jobs 그러한 직업들 주변의 삶의 방식이 제거되었다 그러면은 이 그러한 삶의 방식이란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 삶의 방식이었겠죠? 이것들이 사라졌대 됩니까? 더 필요해? 더 필요해? hundreds of millions of humans 해가지고 수 백만에다가 백을 곱하면 천만 어기죠? 수억 명의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죠? work at jobs they hate 그들이 싫어하는 싫어하는 직업들에서 일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계속 부정적 영향이 나오고 있는 거야 뭘 때문에? 테크놀로지 어댑트한 것 때문에 어댑트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빈칸에서 지금 빈칸이라고 하긴 그렇고 밑줄 그어진 부분이 우리의 지문의 부정적인 걸 찾아줄 건데 이 부정적인 건 지금 맨 위에서 나와주는 것처럼 기술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이 지문에 읽을 가치는 없는 겁니다 이게 이게 이제 뭐 여러분들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 고1 친구들이기 때문에 막 그 모의고사 처음 보는 거고 물론 또 어떤 뭐 학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고1 모의고사 문제들을 풀어봤거나 아니면 좀 교육방 시즌에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시간적인 압박감을 느끼면서 풀어본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야 왜냐면은 그냥 공부하면서 풀어보는 거니까 한 문제 한 문제 그냥 다 풀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친구들이 그 앞부분의 시간들을 그러니까 듣기 끝나고 딱 얼마 안 된 시간들을 되게 좀 편안한 마인드로 갑니다 살살 이렇게 풀어볼까 듣기 끝나는 거 기지개 한번 펴고 풀어볼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풀다 보면은 이제 지문들을 여러분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이 이제 발견이 될 거예요 이걸 줄여야 돼 이 시간을 이 시간을 줄여야 여러분들 뒷부분에 지금 시간 모자라서 못 푼 문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렵게 접근해야 되는 문제들도 당연히 있고 고난도 문제들이 있는데 거기에 풀 수 있는 시간을 여기 부분 걸 끌어당겼어야 돼 그래서 이 정도 키워드 잡아놓고 지문 이 정도 봤을 때 어? 이건 것 같은데? 하면 푸는 거야 그냥 그대로 선생님 글에 반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걱정을 하겠지만 반전은 앞부분에선 잘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좀 30번대 그때쯤 가야 막 지문의 흐름이 연결사 써가지고 틀었다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가는 거지 앞부분에선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